자 자 요렇게 자 하하 요렇게 자 요번에 또 안녕하세요 저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흔한지아님 어서오시구요 돌려차기 이 친구도 색깔을 보니까 잘하는 레벨인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 어우 과감하다 어? 어? 와아 잘한다 어우 강승용으로 자 분노의 강승용 28 레벨 친구 5200 승 5300패 어 제대로 해줄게 역잡기 역잡기 선풍각을 했어야지 근데 이 친구 프로필을 보니까 바이슨 유저 같아요 불려 불려차기로 요렇게 아이고 플래티너님 어서오십쇼 안녕하세요 검하 반갑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던지고 요렇게 스톱 만들자 아 뒤집을라 그랬는데 뒤집기 실패 지키기 하네 우와 아 잠깐만 아 민망한데 매그너스 리니 어서오시고요 김형룡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거마 배차전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아 우리 지런이도 왔고 천하시부 지회에 어 자 요렇게 처음에 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본기가 있는 친구네요 어우 승용까지 날릴 줄 알아 자 요런식으로 어이 선풍가 또 반달 또 반달 맞는거 보고 또 반달 또 반달 요번에 장풍 쏠때 자 어 어 어이 나이스 계속 해보자 난 계속 반달할거야 계속 반달할거야 내가 저도 와아 이 친구 계속 승용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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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이 있는 친구예요 그렇지 요렇게 돌려 반달 아 장풍 속골 예상해서 반달했는데 도망가요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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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로 어 어 세계제일캐인 지렁캐님 야 우리 김영룡님한테 너 인정받았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정도면 방풀인데요 뒤로 반달 반달 아 약손 씹혔고 어 아 약발 안받 인식 안됐고 또 반달 요번에 가만히 있어야지 요러면 잡고 아무것도 안했죠 맞아줘서 맞는거 보고 또 반달해버리고 예 자 플레이가 좀 특이하죠 다른 가일들하고 어 어우 여구르 맞는거 보고 요거 있다가 뒤집고 스턴 걸렸고 무한스턴 예 요거 한번 맞아서 뺑뺑이 돌면 구석에서 어 요렇게 됩니다 월광부합 틀어서 연습해 봐야겠네 이성국님께서 마동석님 안녕하세요 더문캠님 팬입니다 팬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마동석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동석이 형 내가 엄청 좋아합니다 저 저기 뭐야 그 어디야 그 영화 헐리우드 그 마블 영화 그 뭐였죠 그거 예 거기서 예 거기서 그 괴물한테도 귀빵맹이 때리는거 보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희열을 예 귀빵맹이 엄청 잘 때리세요 제가 가일로도 귀빵맹이 때리고 하는데 아 우리 또 마동석님의 또 영화에서 보면 귀빵맹이 때릴 때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하하하하 자 감사합니다 마동석님 예 진짜 마동석인줄 알았어요 이러고 있다 가만히 있다 토트 던지기 범죄도시 포 찍느라 힘들었다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트리트파이터 패밀리컴퓨터로 네 드록바 와 드록바 오랜만에 들어봐 드록바 오랜만에 들어봐요 그렇지 예 일부러 요렇게 살짝 앞으로 가서 여기 있다가 앉아있다가 장풍 쏠 때 아 반달하려고 그랬는데 요번에 눈치챘어 아 아 이친구 좋아 요러고 있다가 잡을라고 에 나는 그러면 뒤돌고 한번 더 뒤돌래 자 니가 나를 능멸하려 했으니 나도 너를 똑같이 능멸로 이기겠다 좋습니다 요런거 재밌어해요 저 아 드록바도 있고 마동석도 있고 아주 검은캔TV 출세했네 예 아하 장풍 안쏘네 아 강승용 나왔다 화가 났다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이친구 끝 자 요런식으로 저 김길수 좀 잡으러 갈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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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금 천만원으로 올랐더만요 예 올랐습니다 예 맞아요 천만원이에요 지금 교도 저기 비상 걸렸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형님도 교도관인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고 그랬는데 못왔대요 예 김길수씨 때문에 예 비상 걸렸답니다 지금 예 뒤로 반달 뒤로 반달 맞는거 보고 반달 어우 좋아 이렇게 돼야돼 승용하면은 반달 아 다시 어 잡혔어 헐크야 아 잡혔어 어어 아 이친구는 그 유유저에요 배차 아니에요 예 배차는 배가 굉장히 잘해요 배차 어 어우 나이스다 이거 나이스 굿샷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반달 반달 자 맞는거 보고 걸어가서 뒤집어 뒤집어 아이 잘못했어 오 야 점프 뛰어가지고 안친거 보자마자 약속 눌렀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와서 잡아버리네요 아 이게 안맞네 알았어 그럼 나도 다른걸 바잇을 한번 해볼까 자 스톱 요렇게 요렇게 아 유명하신 분들이 지금 뭐 드록바도 오고 마동성님도 오고 머리발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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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연습좀 하다가 30분 남았습니다 이제 배차랑은 11시에 에이 자아 바이슨지만 또 캔으로 한번 와우 어 자아 자아 김길수 여친이 또 왔네요 보상금 천만원 받으려나 에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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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나이스 자아 이런식으로 검은캐님 수홀크님 진짜 화나면 최대 벌크업 많이 되실거 같은데 우리 헐크가 벌크업이 장난아니죠 에 에헤메이 2라운드 저는 가능성이 없고 자 우리 헐크 와우 승룡잘나와 어 어 에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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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와우 이치구 잘한다 어 잘하네 어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거죠 자아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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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28레벨 친구 와아 저도 벌써 19,000승이 다 됐네요 조금있으면 20,000승이 되겠네요 자아 자아 이런식으로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아 nea recipro 예뻬하게 자아 이런식으로 자 마동석님 푸사 푸사두 진짜 마동석이야 자 자 재밌게 말씀 나누세요 네 에 yeah 아 이거 점프 질수 어 점프 뛸줄 아네 자 요렇게 자 근덕룡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사이코만 지져볼까 어 타이밍 잡아가지고 자 요런식으로 그럼요 바이슨 한방콤보 굉장히 무섭죠 걸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죽죠 아 이러고 있다 잡을라 그러는데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잡기 어 야 그냥 대놓고 가서 잡을라 그러는데 나이스 어 에너지가 별로 안달았다 아 나이스 그냥 잡을라 그러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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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점프를 하네 우레맨님 어서오시구요 정유훈 확실히 많이 다녔는데 한번도 못본 듯해요 늦게 오셨나요 혹시 제가 2014년까지는 있었는데 15년부터는 아마 못보셨을거에요 제가 그때부터 천안에 있어가지고 끝났네 달심이요 알겠습니다 요거 지면은 달심할게요 저는 99년부터 있었어요 15년부터는 제가 안보였을겁니다 정의 노략실에 그리고서 이제 온라인으로 왔죠 아 늦게 오셨다고 음 어우 졸려 뜨면서 어떻게 아 조금 역으로 때려보려 그랬는데 슬라이딩은 아 자아 툭툭 자아 요렇게 예 정의 노략실이 좀 문을 닫았죠 네 코로나때 글쎄요 김가루 선수는 제가 모르겠어요 음 시리즈가 달라서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요 PD 출넘기 해보자 자아 요렇게 자아 요렇게 위아래로 좀 대충대충 움직여주면은 마지막 약발만 맞아도 죽는 에너지라 20분정도 남았네요 배차라갈때는 아무말없이 좀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이기기 쉽지 않은 친구여서 일로 쪄서 한번 더 자아 툭툭 자아 자 요런식으로 어? 자 이렇게 11대2로 이 친구도 뭐 못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재밌게 했습니다